콜마 BNH 대표이사 정하영 콜마 BNH는 말 그대로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추구하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제조 기업입니다. 저희 콜마 BNH는 한국 최초 민간 합작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3년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회사인 한국푸디팜과 썬바이오텍이 합병하여 콜마 BNH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컨셉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R&D 기반의 ODM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2015년도 코스닥 상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2016년부터 3년 연속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었고 2018년도에는 5천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여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콜마 BNH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노하우 및 기술을 융합한 미래창조과학부 등록 제1호 연구소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민간학작회사고 또 원자력연구소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매스컴의 주목도 많이 받았고 해모임은 주원료가 천국당기작약의 순수 한방천연물에 폴리사카라이드란 분핵을 하는 신기술이 도입되어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바로 몸에 적용이 되는 약효가 그러한 장점 때문에 오늘날의 해모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완벽하게 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너무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서 제품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해모임이지만 2006년도에는 제품을 거의 팔지를 못했습니다. 시장조사를 좀 해보니까 매치가 잘 안된다. 원자력이 무슨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개발을 하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소 중에서 제일 큰 연구소가 원자력연구소거든요.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발전소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자력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품도 개발을 하고 농업에 이용되는 육종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을 내세워가지고는 상당히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 매출액이 약 12억 원 정도. 그리고 직원 수는 한 8명이었던 상황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터미 박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마케팅을 잘 하셔가지고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해모임이 애터미의 브랜드가 되는 애터미의 대표 상품이 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 아토미는 박 회장님이 네이밍을 하신 거고 아주 과감하게 애터미라고 이렇게 설 수 있는 박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죠. 해모임은 저희의 상품이기도 하지만 애터미의 말 그대로 대표 상품인 것입니다. 해모임은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단일 제품 1위를 기록한 대표 상품이기도 합니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국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매출 또한 1조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콜마 BNH도 애터미와의 인연으로 2010년 300억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3,360억의 매출을 달성하여서 10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누가 앞으로 나가면 뒤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콜마나 BNH 이런 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커 나가는 회사에 물건 대주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맞물려야 되는데 참 잘 맞물려가지고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또한 애터미와 저희 콜마 BNH가 동반자적 관계로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다 생각합니다. 절대품질 절대가격 이것은 우리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우리 애터미만의 경영 철학입니다. 해모임 부분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는 가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엮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가격을 책정을 할 때 뭐 한 달에 10만 개 이상 우리가 팔 거라고 생각하고 책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 거의 안 믿어 딴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때 봤을 때는 한 2, 3천 개 정도 나갈 때 같은데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 금방 이렇게 몇 만 개씩 이렇게 팔리면서 매출 상승이 급할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모임하고 육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매출이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때 주산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튀겼다 이렇게 해줬으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못했겠죠. 해모임은 맨 처음에는 30% 시작을 하였으나 좀 더 우리 사업자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또 42% 증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60%까지 증량이 되었는데 당연히 품질과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많이 판매하니까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많은 원료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연속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생산비용이 낮출 수 있었고 또 이걸 더 많이 파니까 우리 모든 사업자들에게 품질은 그대로 가격도 그대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모금 사례가 그렇게 탄생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덜 남더라도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적정한 이유만 저희들은 남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가가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는 거고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양사의 선순환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같이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초창기에 BNH 교육장을 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무료로 해주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도 모든 여기 있는 사업자들이 올 때 이거는 내 회사다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판매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보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걸 갖다가 공장에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다. 초기에 그렇게 해왔듯이 좋은 효과가 있는 걸 갖다가 지금 굳이 안 할 필요가 있겠냐. 상대방에서 필요한 것, 어떤 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차단해가지고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더 신뢰가 다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계속 유지, 개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터미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엄격한 위생 관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듣기도 많이 듣고 경험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진짜 그냥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품질적으로도 되게 꼼꼼히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정말 2년 가까이 가는 제품도 있고요. 개발하는 데 기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애터미 터마신 MSM 같은 경우가 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품질적인 체크 같은 경우도 많이 검토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원료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신제품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출시됐던 기존 제품들도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체크하고 또 그리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품질관리팀이랑 이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애터미와 같은 회사가 있을까요? 애터미는 우리 협력업체가 굉장히 생산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매주 안정적인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돈을 먼저 줘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애터미의 세계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의 30% 이상이 연구원으로 지금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5% 이상을 신소재랑 그리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천연물 기반 신소재를 연구개발하여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많은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1개 사업장이 이렇게 트터져 있던 게 이 내곡동에 모이게 되면서 다른 화장품이나 제약 쪽에 있는 연구원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 없었던 융합제형연구소나 그리고 피부 천연물 연구소 그리고 핵심기술 연구소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많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참 잘한 것 같고요. BNH는 연구하고 생산하고 하는 걸 열심히 한 것 같고 애터미는 마케팅하고 사업자들 관리하는 이런 걸 참 잘했던 것 같고요. 이게 자신감이 서로 붙다 보니까 애터미가 요구하지 않아도 콜마 BNH가 미리 설비를 누리고 미리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고 애터미는 예습을 하는 콜마 BNH를 믿고 예습을 바탕으로 시험만 싯득하면 100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애터미가 있는데 사업자들은 제조의 콜마 BNH를 믿고 유통의 애터미를 믿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업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성선의 최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회사 간의 어떤 신뢰관계 아마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게 아닌가 우리 애터미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과연 애터미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하고 BNH하고는 서로 믿으면서 이렇게 참 잘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콜마 BNH와 애터미는 지금까지의 관계 이상 차원 초월의 관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아름답고 건강한 세계 완성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터미 가족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국내 토종 네트워크 사업업체로서 월등한 1등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정말 존경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눔의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부분이 매우 부럽습니다. 저희 콜마 BNH도 미력이지만 사회에 더욱더 공헌하고 우리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밤낮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이 곧 우리의 기쁨으로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Wind ?" 1Wind ? 5초 2